이 일상을 잃어버린 요즘 자칫 냉소적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.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온기를 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어찌 보면 남보다 가진 게 적은 분들이 이제껏 도움만 받아왔다며 이웃들에게 가진 걸 나눠주고 있습니다. 그 따스한 손길을 구석찬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. 20대로 보이는 남성이 파출소 앞에 노란 봉투를 두고 갑니다. 경찰이 나와 주변을 둘러보지만 남성은 사라지고 없습니다. 파출소 앞에 놓고 간 이 노란 봉투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? 마스크 11장과 사탕, 꾹꾹 눌러 쓴 듯한 손편지가 나왔습니다. 편지에서 자신을 지체 3급 장애인으로 소개했습니다. 부자들만 하는 게 기부라고 생각했는데 도움이 되고 싶어 용기를 냈다고 적었습니다. 너무 작아서 죄송하다고도 했습니다.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입니다. 할머니가 코로나 방역을 위해 써달라며 10만 원이 든 봉투를 내밉니다. 눈물이 걸생기면서 나는 국가의 도움만 계속 받아왔는데. 하루 뒤엔 60대 남성이 15만 원을 넣은 봉투를 전했습니다. 한갑 생일을 맞았었던가 봐요. 생일 용돈으로 봉투에 넣어가지고. 두 분 모두 기초생활수급자여서 직원들의 가슴도 먹먹해졌습니다. 자신의 생계급여를 내놓은 손길은 또 있습니다. 대전 서구에선 기초생활수급자인 80대 노부부가 주민센터를 찾아 100만 원을 기부했고, 서울 관악구에서도 같은 처지에 놓인 한 명이 100만 원을 건넸습니다. 봉투에는 삐뚤빼뚤하지만 감사와 희망의 글도 남겼습니다. 가장 어려운 사람들의 가장 아름다운 기부, 코로나 사태로 힘든 시기 가슴 뭉클한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. JTBC 구석찬입니다.